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경기도 평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여기는 지산동에 위치한 건물 말고 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토지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산동의 토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지금 평택이라고 하면 산업단지와 또 내지는 국제도시로 변하고 있죠. 인구는 2035년도에 100만 인구로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되고 지금 현재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선 송탄역에 지금 현재 도보로 한 5분 거리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443제곱미터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4면이 도로로 접혀있기 때문에 약간 직사각형의 지금 현재 토지가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16억입니다. 그럼 토지 특징까지도 이어서 봐주실까요? 토지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미리 오래 놔둘 수 있는 토지 또 내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직사각형의 4면이 도로가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하게 나온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주변에는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진다면 병원도 좋고 학원도 좋고 여기에 모든 호텔도 좋고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듯이 호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만 우리가 건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든지 좋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송탄역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일반 상업지역에 답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단 주변에 전부 도로로 접해 있다는 특징, 사진 딱 보자마자 아 이런 곳이구나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대감이 들만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조금 더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변의 입지와 그리고 호재까지도 더 넓게 한번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까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송탄역은 1호선입니다. 1호선에 지금 현재 송탄역에서 주변의 역세권이라고 봐도 가은 아니고 송탄역 주변에는 거의 한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게 토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내 구미에 맞춰서 내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탄연로라든가 또 내지는 송탄로라든가의 두 개 일본국도라든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용을 해도 되고요. 또 고속도로를 타고 이용해도 되죠. 여기는 경보고속도로를 타고 이용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지산동이라고 하면 송탄역에서 바로 옆에는 고독신도시가 있습니다. 고독국제신도시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옆에는 브레인시트가 있습니다. 새롭게 신도시급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삼성전자가 120만평으로 되어 있고 고독국제신도시는 거의 한 408만평이죠. 그래서 거의 한 550만평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이 안에 인구가 너무도 많은 새롭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여기는 브레인시트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는 더 늘어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토지는 미래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은 끊임없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삼성이라는 그런 부분에 반도체가 들어와서 15만 인구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개로 나눠집니다. 동서로 나눠져서 쓸 때 2035년도에 행정타운이라든가 물류도심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택항에 물류관광도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또 행정타운으로서 국제도시가 됐죠. 여기가 지금 현재 미군기지가 들어오면서 국제도시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고독, 송탄, 남평택 같은 경우는 행정도심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측을 이루고 있습니다. 2035년도에 100만 인구가 계획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평택은 지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국제도시에는 이렇게 420만 평 정도 되는 이곳에 지금 현재 여기에 2만 8천 세대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바로 옆에는 120만 평의 이렇게 삼성 반도체가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도 지금도 꾸준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주변에 줄을 이우고 또 국제신도시에만 들어가 있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도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신도시급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화양신도시라든가 또 여기는 또 뭐 이렇게 지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SRT 타고 수서에서 지제역까지 18분이면 올 수 있는 아주 단거리로 서울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가 친해있고 평택은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브레인시티가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기에 지금 현재 아주대병원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500병동실에 지금 현재 아주대병원이 들어가고 대학교가 카이스터가 지금 현재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들어가고 이곳에서 대학교로 인해서 연구단지가 양성이 되면서 IT에 지금 상향이 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브레인시티와 국제신도시와 화양지구와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서쪽으로 인해서 포승 쪽의 국제물류센터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꾸준하게 발전하고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택의 가치 많은 투자자들이 평택을 주목하는 이유를 입지어 호재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지 가격까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주변이 거의 한 3천에서 5천만 원도 형성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지금 현재 금매로 나와 있는 그런 지금 토지거든요. 매매가가 지금 현재 16억입니다. 130평에 16억이거든요. 상당히 저렴하게 3분의 1 가격으로 나왔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머필을 해드리고요. 대출은 개인신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억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6억이면 되시겠습니다.